투두콘 여러분 사마디카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바른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바른지역으로 가죠 여기가 어디가요 텀브리 스테이션 텀브리역입니다 여기서 기차타고 한번 가봅시다 바이카 란쟈나브리 란쟈나브리 너무 신나 나 이렇게 방콕에서 다른 데로 가보는게 너무 처음이라 너무 너무 신나 재밌을 것 같아 텀브리역은 뭐야 감사합니다 여기서 기차표를 사야겠다 우리는 남톡행 남톡행 1시 55분 기차봐 자기야 기차 너무 예뻐 우와 감성 비가 보통 덜 덥겠는데 습할 수는 있는데 약간 좀 뜨거우면 덜할 것 같아 역시 날씨 요정 남톡 남톡 간식 비가 많이 오는다 진짜네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네 우와 깐짜라 부리 깐짜라 부리? 예 탁 깐짜라 부리 아이고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우와 깐짜라 부리 비가 엄청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나 난다 소나기가 끝났어 어 진짜 더워 이슥하니까 너무 덥네 신기하다 나 이렇게 해외에서 기차 이런 기차는 진짜 처음이야 그러고 어 근데 이런 진짜 찐 로컬 기차 어 소나기 떨어지진 않겠지 아 먹다 되게 덥다 얜 안 열냐? 열려 근데 이거 열면 비가 엄청 들이칠 거야 비가 많이 와 되게 신기하다 창문을 닫자니 더워줄 것 같고 창문을 열자니 먼치와 비가 그런데 풍경은 너무 예뻐 그러니까 우리도 창문 열자 없 또 열대 이거 열 때 참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 포티탐 다치면 안 되니까 좋다 기분 좋다 저쪽으로 보이는 저런 집들도 너무 예쁘고 진짜 이거 딱 붙이고 나 진짜 날씨 요정 같네 날씨 요정 와 간섭 간다 비가 그쳤어 비도 그치고 출발 와 설레다 간다 갔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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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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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간다 간다 절절거리는 선풍기지만 너무 감사하다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렇게 진짜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 너무 덥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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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진짜 가까워 그러게 아 속도가 엄청 천천히 가는구나 그래서 2시간 반 걸리나보라고 나중에 빨리 가는 거 아닐까? 나중에? 저거 봐 너무 좋은데? 너무 신기해 이렇게 근대화된 도시랑 약간 한국분들도 우리 유튜브를 보신다면 한국인분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 어 진짜? 어디서 이런 경우를 해봐 진짜 너무 꼭 해보세요 꼭 꼭 방콕에서 하자나보리 이런 데를 꼭 지차로 이렇게 가보세요 블로그에 보면 후기에 먼지가 많고 너무 덥다 이런 후기가 많은데 만약 감당을 하는 거 같아 생각보다 괜찮아 근데 우리가 비가 막 와가지고 더 좋은 걸 수도 있어 아 근데 뭐가 감당할만하다? 이 정도 장만에는? 너무 좋은 추억인 거 같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러네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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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진다 빨라진다 먼지가 많다 그래서 마스크를 샀어요 여기 바로 앞에 팔 어 거기다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가시면 그런 것도 좀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아 이따가 먼지가 많으면 그때 끼려고 너무 예뻐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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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멋있지 엄청 멋있지 뭔가 되게 위험있지 그래 그래 와 허락받은 기기 차임 선콘 차임 졸려? 네 차 고맙다 나 너무 많이 안 돼 하나 둘 하나 셋 paper planes apply me to outer space that's where I'll see your face and have you with me I'll see you in the middle of the road I'll see you in the middle of the road I'll see you in the middl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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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조심해. 천천히 천천히. 조심해. 사람이 엄청 많네. 여기서 엄청 많이 타. 여기 도시가 너무 예뻐. 여기 동네가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아, 부딪다. 아, 부딪다. 아, 진짜. 대박. 아, 부딪다. 아, 부딪다. 아, 부딪다. 부딪다. 母수, 부딪기도 이제. 아, 부딪자? 부딪자 가실 나 spring에 Prob festival? 그럴 spirit Slim бол whereas you live. 오픈다. 아, 부두. 연습생. , antib examines. serend тоб leak. 귀여워, 나라. 아까 우리 안 cola을 때부터 나한테 말하고 그래서. 귀여워서 같이 인사했는데 그런지 몰랐지 너무 귀엽다 시작부터 너무 좋은데? 동네가 너무 예쁘다 완전 아기자기하고 동화같아 먼지가 많이 꼈어 자기도 장난아니지 진짜 기차 타는 거 너무 좋았어요 지금 택시 기다리고 있고 택시 오면 택시 타고 숙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게요 저거 같은데? 태국분들 중에서 기차 안 타보신 분도 있을까요? 어디가? 아임 임프롬트 어 깐짜나뿌리 스테이션 귀엽다 어디가? 귀엽네 아임 임프롬트 와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여러분 오늘 나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치? 응 저희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쉬고 그리고 내일부터 여행할게요 그래도 돼요? 내일부터 여행해도 돼요? 내일부터 아주 재밌는 깐짜나뿌리 여행할 거예요 꼭 따라오셔야 돼요 빨로빨로 알겠죠? 뿌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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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띠단 뿌띠 수영하다 응 수영아 좀 쉬자 따고 하아 하아 첫nat thousandsır 쩡쩡쩡쩡 하하 너무 sih했다 너무 크다 너무 잘한다 여기가 너무 잘한다 어버워 와 분위기 좋다 에라완 다 뽑아주셔 어 에라완 아 여기서 내면 되네 10.10? 아 아 아 와 버스 이쁘다 버스 스와이카 스와이카 복싯밥 복싯밥 엄청 쉽네 그냥 도착하면 바로네 너무 친절해 도착하니까 다 어디 가냐고 다 알려주셔 태국은 길찾기는 걱정 없어 맞아 사디카우 사디카우 하나 돋아 뒤에 이렇게 슈우우우우 кру 좋죠 여러분 어지러우시죠? 나도 어지러웠네 많이 부크라우 oversight 에라완 에라완파크 에라완에 갈 거예요 어 뭐야? 비둘기 에라완이 사진보고 내가 밤 해가지고 그래서 깐자나부리를 오게 됐거든요 여러분 에라완 가보셨나요? 아 그러셨구나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고 오늘 아주 재밌게 신나게 에라원으로 출발합시다 이제 빨리 근데 버스들이 다 왜 이렇게 귀여워? 그러게 엄청 개성 있어 여기 너무 예쁘다 와 이거 진짜 찜 로컬 아니에요? 너무 좋다 오 영화같아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나봐 오 기분 너무 좋다 이거 봐봐 어디 가는 거야?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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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판복핀 수판보리 아 수판보리 아 수판보리 아 수판보리 이름도 귀엽다 수판보리 여기 시간이 이렇게 적혀있는거죠? 아 그래? 손으로 다 적혀있는거죠? 좀 변동이 있나봐 너무 좋다 저기 홍남도 있고 홍남도 있고 홍남 갈거야? 안가도 돼 아 나도 마이하오 조심해야되는데 새들이 엄청 날아다녀서 새 똥 조심해야돼 똥 똥이요 똥이 뭐지? 태국말로? 뭐 있던데? 나랍는데 어 중간 나 티눅 치 넉 치 넉 어 색동 티눅 왜이낙 티눅 왜이낙 왜이낙 티눅 왜이낙 아 티눅어라 이거 무슨 소리냐 뭐야 뭐야 왜이렇게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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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와 고양이거든요 야야 비둘기 맞아? 이쪽이야 여긴 아 우와 특이해 좋아 왜이래 거기? 하나 안에 완전 그거 같아 박사님 차 박사님 차 알지? 아인슈타인 박사님 차 같은 거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지? 미래로 날아가는 박사님 차 알지? 그 괴짜 할아버지 박사님이 이런 거 막 모아두잖아 하이 모신 차야 저 수동 저 기어 저거는 그 태국가 써 있는 거 아네? 아니야 이상한 광? 태국가 써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저 태국가 아 그래? 난 태국말을 읽을지 모르니까 되게 사이가 좋아지는 자리다 문이 너무 감성있다 뭐냐? 캠핑카 문 같지 않아? 어 너무해 어 이거 뭐야? 하아버지 펄스가 이래? 펄프기도 귀여워 진짜 박사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어 대박이야 너무 귀여워 바이바이 좀 열고 다시 시원해 어? 바나나 네 어? 필너로 헤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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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너무 잘생겼어. 지금 떠난 사람이. 다 군인분들 다 지켜놨어. 근데 다 여군이야. 다 군인들입니다. 진짜 신기해. 멋있다. 드디어 엉덩이를. 허리가 너무 아파. 멋있다. 근데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어. 은강산도 구경. 저희는 가기 전에 히우마카이기 때문에 먼저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는 건 롤이 깐 낀 영상에서 보세요. 롤이 깐 낀. 롤이 깐 낀. 가. 맞나? 롤이 깐 낀 가. 이제 밥 먹었으니까. 가보자. 밥 먹은 거 못 보셨다고요? 네. 롤이 깐 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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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예쁘다. 우와 우와. 진짜 국립공원 맞네? 국립공원은 뭐가 다른데? 내 티킨이 국립공원이잖아. 이게 바로 국립공원이다. 에라완 국립공원. 인터네이셔널 파크. 아 그냥 네이셔널 파크. 네이셔널 파크. 국제는 아니고. 아 맞다. 여기 카트 타고 올라갈 수 있대. 근데 카트 타고 가래. 어차피 2단계까지 밖에 카트 타고 못 가는데 죽어버린대. 우리 탈 수 있어 근데? 어. 얼마인데? 얼마? 얼마? 얼마인지 모르겠어. 삼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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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십 타자. 너무 더우니까. 그래 그래. 문명은 이용해줘야지. 그럼 그럼. 우린 문명인이니까. 이거 다 좋아하잖아. 아. 아. 색장. 아. 빠이카. 빠이카. 오우. 출발 빠이카. 와. 와. 스모이카. 쁘발 빠이카. 나 브라비 와 자체 통행카 바이바이카 레벨이 7개가 있어 1,2,3,4,5,6,7 레벨까지 있거든 능성, 삼시, 하, 호, 잼 레벨까지 있거든 레벨 1부터 레벨 7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계속 빠지는 거야? 빠지고 싶으면 빠지는 거야 네가 들어보고 싶은 사이 유아워, 유아우사이, 유사이 근데 그 레벨의 의미는 뭐야? 그냥 아니 산의 높이인 것 같아 7레벨까지 가서 이제 빠지느냐 1레벨, 2레벨까지 돌아가느냐 몰라 그런 느낌인 것 같았어 응, 다 왔다 아, 물레오카 물레오카 자, 콜라카 콜라카 아, 여기 오시네 여기가 지금 1단계인가 봐? 레벨 1 어, 레벨 1 네 이거 빌려야 되지 맞아 무려 빠질 거면 빠질 거지 응 그럼 여기서 빌리면 여기서 반납해야 돼? 그럼 몰라, 너 가면 ㅎㅎㅎㅎ 던 응, 그래? 쿠폰 거 나가? 바이브 마주 뭐 그래? 바이브 바이브? 응 바이브? 아하? 쿠폰? 쿠폰 거 왜 돼? 바이브? 아, 쿠폰! 루와! 아하 콕콩이 여기서 사는 건가 봐 라이스파크 뭐지 콕콩이라고 하셨어 콕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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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멍토끼 빌렸으니까 가보자 가보자 여기가 1단계 콕콩 저거 닥터피쉬야? 너무 큰데 잡아먹히겠는데 샬롯? 샬롯 너무 크잖아 저기 들어갈 수 있겠어? 아니 샬롯이잖아 샬롯 샬롯을 아시는 분들은 샬롯이잖아 샬롯 샬롯 너무 크다 진짜 나 못 들어가 저렇게 크면 일단 올라가자 아 그래 혼나네 오 뒤로 걷지마 여기 산이야 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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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한 나방 이제 레벨2로 가는거야 암 계속 레벨업이네 레벨1에서는 저는 아.. 힘든데? 레벨 1에서는 물고기만 봤다면 너무 낮으니까 아 벌써 힘든데요? 가는 힘든데 레벨 2 레벨 2요? 저울로 가면 레벨 2인가봐 trabajando 두부다 진짜래 예쁘다 조심해 조심해 너무 더워 수영하고 싶어 더워놓고 싫어 그러니까 수영한다 들어갈까? 어 수심이 좀 깊은 것 같았어 2.5 적혀있던데 어 그래도 중앙토끼 입어야 되는 거야 라이프 사켓 안 내면 혼나 저거 봐, 사람한테 안 와 사람한테 안 와 차갑지? 어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와 저기다 잘 넣어봐 아 알겠어 좋아, 맞아 오 미끄러웠다 조심해 빼먹어서 원래 안 돼 애기들 간다 애기들 간다 아 놀래라 애기들 간다 아, 항상 놀랬어 맞아,ynthzeń 놀랐어 느낌이 나만 아, 자주랑 먹어, 먹어, 웃고 있어 자기 발에 박틀이 많잖아 아 많지 아 많지 아~~ 먹고있어~~ 라이깡끼니네 이것도? 라이깡끼니네 들어와 봐 느낌 되게 이색해져야 돼 얘들아 조심해 나 밟을 나실수록 이게 완전 장난 아니에요 느낌 이상해요 이거 완전 뜨거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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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 거 같아 안될 거 같아 아야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느낌이 어때? 이상해 aga now 손가락을 niche 얘들아 어 에러가 이거 이거 아 너무 간지러워 간지러? 저 큰 애들한테 발 넣어봐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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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으시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걔들이 막 발을 쳐요 저쪽으로 해서 들어가자 바탕기씨 없는 데는 없나? 어.. 없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나? 아니 앉아있어 앉아있어 아니야.. 미끄러워.. 아이고 미안해 내가 못봐서 앉아봐 앉아봐 잠깐 앉아 잠깐 앉아 찍었어? 응 뭐 찍었어부터 하긴 해 너무 아파 미끄러워 조심해야겠다 오히려 신발을 벗는 게 나을 것 같아 벌로 등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그래? 그렇게 갈까? 그래서 순간 빠져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알겠어 알겠어 아까 엉덩이로 넘어졌는데 괜찮아? 거기서 얘가 약간 그거 해줬어 아 그래? 엉덩이로 아퍼 조심해 들어가 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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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 많이 힘들다 다 들어갔어 비싸이 와우 가기 안보여? 아하핰 아하핰 아 다긴 안보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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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저기 옆에... 옆에 봐. 메이딸 메이딸 산웅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메이딸 2초 메이딸 이제 2단계인데 너무 힘든데요 이제 7단계 다 가자 부카쿠부치 알아요? 레벨 3 바이카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디로 가라는거야? 이게 맞는거야 아 맞네 방향이면 원래 거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디 방향이지? 이쪽 방향이구나 이쪽으로 갈거인데 이쪽이 있네 저쪽으로 막 갔겠네 되돌아오세요 가신분들 여기에 그게 있네 단계별 7단계는 1.29km야 밑으로 깊이가? 아니지 에이 설마 무슨 바다냐 여기가 가자 안되겠다 3단계 닥터핏이 너무 많고 야 이거 이렇게 찍었는데도 이정도면 가면 거의 뭐 다 뷔페네 뷔페 뷔페에서 한 90m 아 90m 우리가 언제 한번 푸꾸라등 가고 싶다 했잖아 자기가 아 푸꾸라등 푸꾸라등 못 가겠다 지금 이것도 이렇게 힘들어서 나 푸꾸라등 못 가겠다 메이다이 미소 메이다이 푸꾸라등 메이다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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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세지면 아 힘이 세지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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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3 레벨 4 바로바로 갈래? 아니 한 번 갔다가자 그래도 아 그래 궁금하잖아 여기 지하 뽁뽁다 바닥 조심하고 어 나 여긴 들어갈 수 있어 아 진짜? 아 아닌데 아까 레벨 3에 받을 때 핏이 많았는데 닥터피씨 찡찡여여 어 찡찡여여인데 가운데는 없어 여여 찡찡 침 놓고 들어가 보자 가크가 마셔도 되나? 배블피씨 아니야 배블? 자기가 여기가 이걸로 일로 돌아가자 여기로? 요로케 나도 안되겠다 저기는 가봐 아니 먼저 돌아가 아 또? 아니야 내가 자기 들어가는 거 찍으려고 내가 아니 안돼! 자기가 안으로 찍으면 되잖아 네 네 봐봐 아 원래 원래 이거 발 이렇게 한 맛인 거 같은데 이런 맛이야 아 여기 여기 와 아니야 빨리 와 빨리 와 안 들어갈 거야? 아예? 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왜? 아니 뭐 위험한 거 아니잖아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이리 와봐 이렇게 근데 cop 네 여기 작은 애들에게 한테다 느껴봐 예쁘게 귀여워 그냥 달려와 왜 나가? 왜 나가? 오마이갓 부끄러워당 못가 이쪽으로 가겠지? 하고 있는거야 4단계에서 포기를 많이 하더라고 4단계를 가다가? 아니 4단계까지만 위를 못가 하더라고 힘드네 여기 미끄럼틀 있대 미끄럼틀? 어 미끄럼틀? 어 여기다 이거다 저거 저기서 저렇게 한다고? 어 미끄럼틀 여기다 오왕랑 오왕랑 네 닥터피시 영어도 있어 2단계 들어갈걸 여기가 더 무섭다 뭔가 그게 약간 뭐 여기 더 많잖아 내가 닥터피시 보러 왔냐고 나 닥터피시 지금 카톡콘 왔냐고 카톡콘 왔냐고 애들이 더 시커네 블랙이야 블랙 까만색 뭐야 시댕 아하하하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 먹이로 보겠지 아한으로 보겠지 아하 아하 라이크 아하 되게 밝아보이는데 되게 어두워요 되게 다크야 여기 지금 해 하나도 없고 되게 그늘이고 애들이 시커메서 여기 아까 지금 약간 여기 좀 지옥이에요 나 들어갈 수 있어? 나 쉽진 않은데 용기내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아하하하 아하 나는 가? 응 작은 애들 달라서 아필이 오우 오예 멋지다 아하 네 오우 오예 멋지다 여기가 오예 오예 하하하하하하 아 내 거 봐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싼 음악 한 번 들어가면 별거 없어요 근데 손에 자꾸 택시가 걸려. 막 이렇게 툭툭 잡고 쳐. 미끌미끌해. 이게 어렵냐. 물이 있다. 하. 아. 와아. 그래서 verdad. 갔다. 간다! 파이팅! 재밌다! 물속에 들어가면 이게 안보여 원래 인생이란게 그런거야 직접 들어가기 전이 무섭지 막상 들어가서 살다보면 그렇게 무섭지않아 그렇게 해봐 난 그냥 보면서 살을게 겁먹으면서 살을게 그래도 되지 누가 가볼까? 다음번에는 무섭지 다음번에는 무섭지? 없어 마이맥 마이맥 우리? 우리? 물이 너무 안 깨끗해서 무거워 응 우와 멋있다 응 조심해 나이스케일 죄송해요 자기 나중에 저럴거 같아 가다가 빠지는거 아니냐? 가다가 빠지는거 아니냐? 어 됐네 됐네 오케이 자기 먼저 들어간거 알갖아줘 아 알겠어 행동해봐 응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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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다른지 뒷다른지 안깊어? 안깊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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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다른지 해 이거 있잖아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헤헤 벗겨? 크림! 이거랑 발을 안고 잖고 잖아요 네 다가와요 엄청 텐데? 아니요 별로 안 차가워 나 여기 계속 있잖아 내팬 라이 괜찮아 나 믿어 percentage ów 데오 파이 K 마 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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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기다려있어 30분 기다려있어 30분 기다려있어 30분 기다려있어 너무 길어 같이 놀아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2, 3 2 2 2 3 4 4 4 도쿤사람 오오 오오 도쿤사람 파이페 라이크아 파이페 라이크아 페이장 라이크 밖에 오래 있었어 우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웃어 잘했어 참 막막 참 막막 고마워 미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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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막막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 아 귀가 다 빨렸다 응 빨리 도와놔 잘했어? 응 고마워 엄청 잘했어 하이 언니 때문에 어 피파이 태국 언니 때문에 할 수 있었어 고맙습니다 안 그랬으면 혼자는 용기가 안 났을 거야 그치 막상 들어가니까 별거 없지? 아니 추워 물고기는 없는데 추워 거의 남캥이야 그래 근데 생각했던 문제들은 다 없잖아 그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태국 사람들은 걱정 안 해 태국 사람들은 다 마이페 라이크아 아니야 다 걱정하시지 저마다의 걱정이 다 있어 그래도 마이페 라이크아 다 바이 다 바이 여러분 마이페 라이크아 나이페 라이크아 나이페 라이크아 자 가서 영목반이나 먹자 응 남자 장식 남자 장식 수 카 차 남자 차 차 타이 깽 파사 타이마이 차 차 근데 왜 헝람이 아니고 쑥 쑥 하지? 배울게 많구만 배울게 많구만 아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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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어차피 ito 비해 政